안녕하세요. TVSTAR UK 입니다. 지금 9시 반 일요일 아침인데 영종도 한번 다녀오려고 주말 라이딩 하려고 나갔습니다. 어제 XTB 250 타고 춘천 갔다 오너스 투어 엄청 잘하고 왔어요. 어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트 솔로투어 영종도 한번 갑니다. 인천공항 한번 찍고 하늘공원 갔다가 오려구요. 하늘정원이지? 하늘공원인가? 지금 영종도는 배타고 월미도에서 배타고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까지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쌀쌀해요. 네 지금 쌀쌀합니다. 인천을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여기 여름에는 여기를 많이 다녔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쪽으로 올 일이 없어갖고 네 별로 안 다녔어요. 오래간만에 지금 올미 선착장 갑니다. 올미도 선착장에서 배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영종도로 들어가야지. 영종도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된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차가 하나도 없네요. 주말 아침이라서. 월미도에 이제 거의 다 왔네. 월미 선착장. 월미 선착장. 디스코 팡팡. 바이킹.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아우 배고파. 왔어요 왔어요. 도착했어요. 월미 선착장. 오 배 들어오는데? 지금 월미도에 도착했는데 30분 후부터 매페를 시작한대요. 정각에 출발하나봐. 아니 무슨 1시간 있어야 돼 그러면? 월미도를 잠깐 구경해야겠네요. 새우강은 오늘은 안 할거에요. 한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구요. 우와 고양이가 엄청 크네. 여기 편의점 고양이네. 안녕. 살이 엄청 쪄어요. 살이 엄청 쪄갖고. 네. 지금 유람선. 유람선 뿐이 없고. 지금 배가 들어오려면 한참 나왔어요. 담백질 바 하나 샀어요. 음료수로. 지금 왔어요 왔어. 30분부터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켜 끊었습니다. 지금 선박 운행 시간이 지금 몇시요? 10시 14분이니깐 11시꺼를 가야되네. 1시간마다 있네요. 1시간마다. 11시꺼 타야되네요. 시간을 잘 봐야겠네. 그럼 오는 시간은? 오는 시간은 30분마다 있구나. 30분. 1시간. 1시간 있다가 출발해요. 지금 1시간마다 배가 있어갖고. 지금 거의 1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요. 지금 배 탑니다. 1시간. 1시간 기다렸어요. 1시간. 1시간. 지금 배에 타갖고 출발하기 전입니다 지금 바이크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12대 정도 탔네 아 이게 정각에 출발하는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와서 1시간을 기다렸네 아 저 위에 올라가서 쇠바 새옥강 던지고 뭐 이런거는 저번에 해갖고 오늘은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걸려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배가 출발했어요 올미도 선착장 저기 멀리 보이죠? 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건 유람선이고 한 15분 정도 간다고 하네요 네 배가 이렇게 앞으로 앞에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갈매기 밥 주려고 저기 다 올라가고 저는 여기 배에 탔습니다 엄청 오네요 드디어 영정도에 도착했어요 지금 11시 16분 뭐 딱 한 1,2분 더 걸렸네요 네 한 2분에 출발했으니까 15분 만에 도착한 건 맞는 거 같아요 저 인천공항 쪽에 한번 돌고 그리고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배 수파 나갔다가 들어오나 보네요 날차들은 여기 엄청 쏠나고 들어오는구나 하긴 그 맛에 들어올 수도 있지 나는 계속 직진이구나 아 무의도 가는 길이 이쪽이야 아 도로가 아주 직선도로 이래서 오는구나 고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포트 이상은 고속도로 들어가도 되요 이게 달리는 맛이 있네 여기는 의랑리 무의도 있죠 여기가 하늘영원 인가봐요 주차장이 여기고 임돈네 임돈 여기가 전디가 주차장이에요 하늘공원 여기와서 비행기 착륙하는 거 사진 찍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정도 돌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여기 사진 찍고 섬네일 찍고 갑니다 구급베터로 가고 이제 다시 넘어가야죠 오늘 라이딩은 뭐 별거 없어요 영정도 한번 달리고 비행기랑 같이 섬네일 한번 찍고 싶어서 왔었죠 10분 남았어요 빨리 가야돼 250cc요 250cc요 네네 5,000원 네 잠시만요 5,000원짜리가 어디갔어 여기야 어우 겨우 탄다 지금 차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켜주세요 응? 어 차량 내려가세요 차 나오면 앞으로 갈까요? 네 오토바이는 먼저 앞으로 갑니다 오토바이는 먼저 앞으로 갑니다 그냥 저희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바이크 선적이 먼저 라서 네 자 오토바이 들어갑니다 와 시간 딱 맞춰 왔어요 지금 시간을 너무 딱 맞춰 왔어 와 어 아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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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 딱 맞춰 들어와서 지금... 지금 영정도 갔다가 월미도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안 보고 다니네요. 이제 집으로 복귀. 날씨가 오늘 꾸멀꾸멀한게 매일 확실히 비가 올 것 같네요. 월요일날 항모터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 날씨가 꾸물꾸물하긴 하네. 진짜 꾸물꾸물하긴 해. 자 저는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정도 다녀왔는데요.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